강동원 씨 모실게요. 오늘 위상이 정말 힙하죠. 정말 멋집니다. 강동원 씨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걸이 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설계된 오늘 영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동원 배우인데요. 정면 아래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항상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자님들 한번 지켜봐주시겠어요? 뚫어지게. 아 좋습니다. 손 인사 한번. 네. 아 좋습니다. 잠시 보실게요. 네. 네. 오늘은 수트핏을 벗고 굉장히 멋진 위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이모생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에.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이모생로랑 그리고 무생채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 우리 이모생이. 어. 지금 손 핫하신 여부 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바꾸는데. 아 좋습니다. 시선 왼쪽도 봐주시고요. 정면.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속에서 엄청난 예. 작품 자체를 무게감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배우죠.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에. 자. 이미숙 씨 베테럼 하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완벽해요. 예. 아 좋습니다. 하트를 닮은 이미숙 씨 잠시 해보실게요. 예. 반갑습니다. 김신녹 씨.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김신녹 씨를 따라가다 보면 사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면. 네. 좋습니다. 하트. 그 오른쪽 양경진 형사역인데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와 함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현욱 씨 비밀이 많은 역할인데요. 오늘은 멋진 배우로 위장하셨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자. 포즈도 많이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부탁드릴까요? 오늘 배우로. 예. 아시아 프린스 포즈. 이렇게 손. 예. 부탁드리고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 하트도 투척해 볼까요? 네. 정직한 하트. 네. 이런 것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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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현욱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화사한 모습인데요. 예. 아름답습니다. 아이차 씨. 변하게. 네. 오늘 사진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필리자인가.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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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씨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자 촬영을 하면서 성년이 된.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탕준 상배우입니다. 네.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취재 열기 속에 있다가 오늘 그 플래시 세례를 봤는데 포즈 중요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어. 오른쪽도. 네. 그리고 왼쪽. 좋습니다. 자. 탕준상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설계자의 추억들입니다. 정면. 자. 이 조합 정말 완벽한 설계 아니겠습니까? 네. 강동원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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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지막으로 감독님을 모셔 볼까요?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정면 아래쪽.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설계자 5월 29일 관객들의 마음을 설계하다 정면 판넬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설계자를 외치면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넬이 살짝만 네 좋습니다 갑니다 설계자 파이팅 네 이상으로 설계자 제작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쪽으로